마을의 전체가 답이었네요. 이제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마을인지 달력이 2001년도 달력이군요. 2001년도 달력이군요.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직진! 저 자축에 보면 아주 산도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상당히 깊은 골짜기가 있을 법 한데 한번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짜기로 택해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전부대도 있고 도로 가운데 공사한 흔적도 있고 민가가 있을 법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골짜기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을이 들어가는 초입부터 썰렁하게 느껴지는데요. 와 어머나 사람이 안 사는 데인가봐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앞에 개도 크게 묶여있어. 새까만게 되게 무섭게 생겼다. 우측에는 계곡물도 흐르고 아주 마을은 따스하게 보이고 꽃도 피고 마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아직 꽃이 다 안 피웠네. 꽃망울만 맺은 것 같아요. 와 오래된 나무다. 나무가 무지하게 크구만 마을이 전통이 있는 마을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리 썰렁하게 느껴지나 마을에는 지금 꽃도 피고 평화롭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을인데요. 거의 집이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휴가 있는지 참 궁금한 그런 곳입니다. 마을이 전체가 다 비었네요. 너르모와 이제 천천히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무슨 사연이 있는 마을인지 알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고요. 여기 벚꽃나무가 아주 대단하네요. 벚꽃이 피면 아주 엄청 이쁘겠어요. 여기 옆에는 벚꽃이 피어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이 다 비었네요. 마을 해가리였던 모양인데 다 비었네요. 다 비었네요. 다 비었네요. 다 비었네요. 반중은 일부러 한 번가 き거움이 빠졌습니다. 아멘 꽃나무가 아주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까마귀 뭐 개는 한마리 입구에 묶여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메에 가면 이렇게 마을을 관리를 하는 곳인지 사람은 누굴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까마귀가 되게 많네. 어이구 한복까지 실례합니다. 여기가 집이 왜 이렇게 됐죠? 여기가 마을인데 마을 자체가 텅 빈다 까마귀만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입구로 나갈 수가 없네. 이 위에도 계속 집이 있는데요. 꽃이 이쁘네. 이런 꽃은 피는데 여기요. 이쪽으로 달력이 됐든지 한번 들어갈까요? 실례합니다. 달력이 2001년도 달력이군요. 그러면 2001년도 부터 뛰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빈기과 폐가 같은 걸 담아봤지만은 이렇게 빈기과 폐가 같은 곳이 있어요. 숙대밭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오래간만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꽃이 아주 상당히 이쁘네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집이에요. 집이 이렇게 보면 옛날에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집이 똑같이 지어졌어요. 지붕도 그렇고 행태가 똑같은 식으로 집은 지어졌는데 이렇게 피했는데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다 담아만에 잘 담아만에 잘 담아만에 하얀다 지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여기... 돼지도 있어. 돼지... 와... 돼지... 와... 돼지... 오래간만에 도우는데요. 와... 꿀꿀꿀꿀... 고맙습니다. 어..괜찮아..괜찮아..아무도 없냐? 개만 있고 오메에 가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곳인것 같네요 안녕 개가 상당히 많이 키우는거죠 개가 상당히 많이 키우는 그런 개사육하는 곳이예요 꽃들이 이쁜 꽃이 필러고 이게 맹자나무 같은데요 마을이 그냥 텀비어네 텀비고 우리 갱공들하고 돼지하고 돼지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네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때 돼지를 저렇게 키운 집들이 있었죠 마을이 텀비어마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 한바퀴를 돌아 봤는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갱공들만 있고 여기 보니까 벚나무를 보니까 전통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벚나무가 아주 대단합니다 노르모와 함께 아주 깊은 고지를 직진하다가 이렇게 만나 텀빈 마을을 함께 탐사를 해 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까마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까마귀가 왜 이리 많죠 여기 뭐 까마귀마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까마귀마을 까마귀마을 여기 벚고 싶지만 상당히 이쁘겠는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